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입니다. 저를 팅쌤으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국의 수도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한 표준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양한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이 많습니다. 저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입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저의 특화된 수업 분야는 대화, 비즈니스, 여행, 그리고 초보 한국어입니다. 저는 2013년부터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려고 그냥 공자로 한국어 가르쳐주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룹 수업을 많이 했지만 사실 1대1 수업을 좋아합니다. 저는 사업, 여행, 미용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저의 배경에 관련된 많은 주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광고회사에서 7년을 일했습니다. 또 부업으로 서울에서 관광 가이드를 했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 선음 수술, 그리고 패션까지 뷰티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시든지 저는 여러분에게 맞는 한국어 수업을 준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달성시켜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수업이 끝날 때마다 매번 한국어 학습 일지를 나눠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유창한 한국 실력을 향상시키고 발음도 고쳐주고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밌고 어메이징한 선생님, 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선생님,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 즐겁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선생님을 찾고 있다면 그게 바로 잡니다. 오늘이 한국어를 배울 최고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데모클래스를 통해 곧 만나요!